여러분은 어떤가요? 자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여러분! 손이 이러지? 벗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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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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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부모님의 가족 일기 모두들 여기 모여 불러요 노래해 내가 꿈꾸던 세상 방아로와 고마워 무슨 과일이러지 한개! 한개!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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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하하! 하하! 오늘 뭐해 난 다이처갈까? 하하! 다이처가서 물갈살까? 시작! 어 으 으 어디 한번 공격해 봐 으 으 으 저 이제 공격하지 않아 으 곰이 이겼다 곰이 이겼다 엄마! 엄마 너 도와줘! 꼬미, 밥 줄까? 엄마 도와줬어. 밥 줄까? 밥 줄까? 노은아, 우리 만화방 갈래? 어? 만화방. 만화방? 엄마 뭐라? 아니, 가까워 걸어갈거야. 엄마 만화방 가고 싶어. 저기서 어떻게 하는건데? 그냥 만화도 보고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무슨 게임인데? 만화방 나 얼른 갈래. 추워 추워. 뭐 잤어? 얼른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꾸 누구한테 얘기하는거에요? 열어! 가자! 차 오나 안오나 보고 안와. 그래. 차 오고있다. 하지만 손을 들면 괜찮아요. 우와! 손 열어, 손 열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게임도 많네. 저 여기 이용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기 한 시간에 3천 원이구요. 네. 일단 우리 방부터 정하자. 게임기 있는 방도 있다. 뭐야, 여기도 방이다. 어? 전방은. 아, 안. 아, 그래요? 얘들아. 이리 와봐. 주민들이 너무 많이 원한건데? 흔들흔들. 해적술? 뭐하는게임이지? 엄마랑 만화책 둘러보러 가자. 네? 엄마, 구경 좀 하고 싶어. 그래도. 그럼 너 이거 하고 있어, 엄마. 구경하고 커피 받아 올게? 어 와 치이 아 와 와 왔다 용훈아 엄마 만화책 읽고 싶은데 읽어도 돼? 안돼 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만들고 있는 거야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가보자 안돼 안돼 나 이거 화보해야지 그럼 이거 다 정리해 진짜? 여기 우리 자리였지? 응 너 뭐 갖고 왔어 이거 안 먹어야지 아 가장 어린 사람이 시작한 거래 초록색 제 위에 있는 초록색 뽑아 오 여긴 이거 오 두 개 로은이 가져가 아싸 아니야 야 원숭이가 원숭이 제일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이 지는 거야 너 벌써 두 개 가져간 거야 자 아 야 잠깐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몇 개인지 세워봐야 돼 로은이 원숭이가 자 똑바로 똑바로 자 간다 14 15마리 16 16마리야? 오 양심적인데 16마리 엄마는 하나 5 11 12 엄마 이겼어 아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게 힘들어 야 좀 한 가지 진독하게 해 봐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해줘 볼게요 응 조립해 보세요 척척 박사님 저기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아아 첫 번째 1 이럴 거면 보드카페 오지 쟨가 응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어 여기 세 가지 쌓고 그 다음에 다 다른 방향으로 쌓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지는 순간 너 어떻게 알아? 미쳐내 차 다 해봤다 어 엄마 이겼다 엄마 저도 몰라 화내지 마 어 어 어 어 어 사람 남았어 흔들는데 어 사람 남고 있어 야 낙정 무릎이야 한 번은 잡았으면 그거 빼야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 돼 어 됐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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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쿵쿵거리지마 소리가 오 앞에서 당겨 오 오 아 오 됐다 이겼다 오 이게 많아 보면서 그래 그럼 엄마랑 주문하고 올게 파게티 소독소독 오리지마 하자 뭐 보고 싶다고? 옥타나 옥타나 옥타나? 좋아요 해보 사이브 옥타나 자 오 에 얘들 phones 어죽 오 오 왕 다 먹었다 다 먹었어 가자 이제 어휴 배불러? 배부르게 잘 먹었다 가자 아마도 한숨 자고 있어야겠다 장난이야 한 개 더 먹을 건데요 이거 다 먹고 저 좀 주세요 진짜요 맨날 딸기가 오면 너만 다 먹어요 우리 오늘 빵을 사와서 크림이랑 사와서 딸기로 케이크 만들까? 토끼씨 토끼씨 우리 빵 사러 가야죠 빨리 갑시다 왜 눈만 밟아요? 왜 눈만 밟아요?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이거랑 카스페라 사야 되는데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됐어 이제 된 거 같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왜 그거 먹어? 왜 그거 먹어? 피드메 꿈 속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을 잃는 순간 여행을 시작되는 거야 잠을 잃는 순간 여행을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는 나는 초록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는 나는 젊은이 문어 밤하늘에 날아가는 너란 너랑 날아가다 잘 안해놨 야 그래 사람을 꿈을 걸고 야 야 야 그만 가자 야 야 나 너무 추워 아 나는 그래? 해보고 싶어 두번째꺼는 오니가 해 그럼 됐다 됐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됐다 안녕하세요 이로운이에요 오늘의 만든 요리는 딸기 케이크에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프리빵 딸기 칼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이걸 안으로 넣어볼게요 됐어요 한개 더? 아니 아니에요 이거를요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줘요 이렇게 이러보니깐 딸기가 물이 너무 많아서 붙일 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에? 야 내려가 네 야 내려가 야야 맛있어 우리 아저씨 뭐 깨우려면 어떡해요 아니 여기 묻은거 먹어주는거지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먹자 그만 먹어 이건 진짜 넣을게 알았어 엄마 딸기 예쁘게 해가지고 알았어 엄마 딸기 예쁘게 해가지고 그래서 꾹 몰라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망대기 나가준다 완성 됐어 됐어 포장하자 포장 아빠한테 보내줄까? 너 안 먹고? 아빠 줄까? 아빠 줄거야? 아니 꼭 해주세요 네 자 먼저 왕 딸기를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고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맛있어? 흠 크림이형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어? 행복해? 내가 만든 게 맛있다니깐 엄마 먹었다가 기절할 수 있어 엄마 한번 먹어볼래 보겠습니다 응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 하나 둘 셋 하면 먹을게 응 세 조개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육하 둘 셋 둘 넌 아 에하 하지마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아우 진짜 하지마라 고조해! 야야! 야야! 치켜!